지금 우럭 미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어묵입니다 부산에서 잘 나오는 부산어묵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미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징어와 같은 모양을 좀 만들어 볼게요 오징어 미끼랑 같은 모양을 좀 만들어 볼게요 아주 긴 삼각형 모양으로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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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오징어 미끼 모양으로 자른 어묵에다가 이렇게 색소를 붓겠습니다 빨간색소로 오징어 미끼처럼 오징어 미끼처럼 한번 색깔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물을 좀 넣을 것 같아요 물을 물어서 이렇게 예쁜 빨간 오징어로 빨간 어묵으로 만듭니다. 고추장 넣으면 안되고 빨간 어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걸 내일 가서 한번 빨간 빨간 색소를 넣은 빨간 어묵으로 우럭을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뭔지 아세요? 어묵이에요. 어묵. 어묵으로 우럭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묵으로 이제 하다 하다 별걸 다 해요. 오늘 컨텐츠는 어묵으로 우럭 잡힐? 네 맞아요. 별의별거 다 합니다. 그러면 낚시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어른이날이에요. 5월 5일. 어묵이에요. 어묵. 별의별거 다 하네요. 별의별거 다 하네요. 보름 effective. 무슨 문장이IR지 하는거야? 멀었어요 어묵으로 잡았어요 어묵 구독과 좋아요 주문